청조 말 밀려드는 제국주의 열강에 맞선 의화단 중북 전역에 흩어져 있던 민간 무술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밀결사단체였습니다 의화단은 전통의 권법과 병기로 제국주의에 맞섰으나 그런 그들을 단번에 제압해 버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총입니다 의화단은 총기의 강한 화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패배했지만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고야만은 협객정신의 결정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